자 지금 제니코코 선생님 VIP방에서 VVIP방으로 옮겨 오셨는데 포트폴리오 어제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놓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포트폴리오 전략을 못잡아드렸어요. 자 일단은 기아 가지고 계시고 5%입니다. dbi텍이 32% 포스코 엠텍이 27% 이신데 가격이 높은데 오늘 대처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35,000원까지 올라와서 가지고 계신 가격보다 조금 제한적이어서 정리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비중이 너무 높아 27% dbi텍 32%시고 dbi텍도 7만8천원 편입당가시고 기가레인 대주전자재료 12만7천9백원이시고 ski 테크놀로지가 9만원 평단이시고 19% j5가 10% 3만9천5백90원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리기준 잡을 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번째 j5가 우리가 전령차익실현하고 나온건데 이 고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가 다 되고 나왔죠. 3만9천5백90원에 편입이 되셨고 일단 전략매도입니다. 전략매도 하시고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해볼게요. 지금 제니코코 선생님 접속이 안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녹화는 계속합니다. 전략매도 그 나빠서가 아니라 전략매도한 이후에 매도한 이후에 내일 장 열리면 내일 매매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으시기보다는 첫번째로 내일 장 열리면 과거 데이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장에 3월 말 종가대회에서 편입해놓은 일반인 분들이 보실 때 가장 싫은 종목, 가장 싫어하는 종목, 이 기준의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는 기준의 수익률이 3월 말 대비 8%입니다. 계좌수익입니다. 계좌수익이에요. 그냥 뭐 무슨 종목 어디 소형 잡주 갖고 와서 상한가 대박나셨죠. 이게 아니에요. 계좌수익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문자가 나오면 이 비중대로 채우시면 돼요. 다만 DBI텍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정리 끝냈어요. 지난주에 정리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오늘 문자가 나간 거는 현대차가 문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LG전자가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문자가 5통, 6통.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그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은 차익실험 문자까지 나왔어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에 없는 종목군에. 아,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SKIE 테크놀로지가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종목군들의 문자가 나오는 거는 비중을 여기에 있는 종목보다는 제한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력의 종목이 아닌데 변동성이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또 제가 매수 강도를 좀 들이다 보니까 매수를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비중은 명확하게 잡아서 들였는데 종목당 최대폭의 비중도 넘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훅 치고 올라와서 뭐 예를 들면 뒤돌아 보니까 포스코 엠텍이 9,700원의 종목검색에서 나온 이후에 300% 올라왔다. 270%, 300% 올라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4,100만 주 때의 종목, 4,160만 주의 종목. 시가총액 1조 넘긴 순간은 언제예요? 2만 4천 원 정도? 2만 4천 원을 넘겨야만 1조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이 4월 14일이에요. 그런데 4월 14일에 우리는 뭘 들어갔어요? 포스코 DX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기준대로 설정 범위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치 실장님이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거 올려주실 때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설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포착 가격을 올려주시는데 여기 자꾸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가 있죠. 안 돼요. 그냥 넣으신 것 같은데 안 돼요. 잘못 보면 마이너스 6%로 오해합니다. 그러면 등호뷰 부호를 넣든지 해야 되겠죠. 이것만 좀 기준 잘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중간중간에 자주 올려주실 필요는 없고 한시나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특별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기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기술도 변동이 나왔었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상승률 순위로 주신 거는 좋은데. 그래요. 이렇게 줘요. 그럼 제가 나머지 시가총액 부분 제가 볼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정 범위. 그래서 제 2호는 해간에 10% 비중 적지 않으십니다. 아 이거 좀 갖고 가면 수익 나지 않을까. 자 딱 하나 말씀드려요. 지금 장은요. 뭘 갖고 가도 어지간한 거는 다 수익입니다. 포스코 엠텍도 제가 생각할 땐 지금 21% 빠져 있잖아요. 어제부터 해서. 지금 몇백프로 올린 종목이 21% 빠진 게 뭐 폭락이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볼 땐 많이 밀려봐야 30% 수준까지 밀리고. 고점 대비. 그러면은 28,000원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밀리고. 저 39,60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갈 겁니다. 언제? 6월 전에는 뚫고 갈 거로 봐요. 왜? 시장이 좋아서 간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정점이다. 그럼 또 못 가겠지. 갈지 안 갈지 난 몰라. 왜냐면.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야. 너무너무 저평가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갖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갖고 계신 걸로 할게요. 기아. 어? 얘는 무조건 가는 걸로 밖에 해석을 못해요. 응? 얘는 OCI 같은 종목군들처럼. OCI도 시장이 강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얘도. 뭐. 기업 분할에 대한 기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 보고 무지하게 저평가라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제 안쪽으로 나와요. 어? 증권사 보고서 기껏 해봐야. 그것도 소용사들. 상상인 같은 애들. 소용사에서만 몇 개 나오고 말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진짜 저평가라면은. 메이저에서 막 보고서 나오고. 응? 수급도 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PBR 0.69배짜리 많아요. 1배 미만짜리 많습니다. PBR 이렇게 저평가인데 왜 그러냐. 왜 10이 거냐. 짧게 얘기할게요.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친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적자가 흑자전환이 되고. 정점의 실적을 찍고 있는데. 그 이후의 전망치가 상향되지를 못하죠. 인위적으로. 탄소배출권.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요. 교토정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파리기유협약. 그거 다 박살낸 건 누구예요. 부시 정부 들어오면서 없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없애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만들어놨던 거 다시 공화당 정부로 넘어가면 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공화당은요. 전통에너지 쪽에서 공식적인 후원을 받아요. 정치자금을.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올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이 튀어나오고. 농담이 아니라 그런 흐름의 기준이 잡혀요.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친환경에 대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의 부분이.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니까 살 거 아니에요.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돼야. 근데 만약에라도. 어? 만약에라도. 경유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휘발유 가격하고 차이가 안 나면 경유를 사서 쓰겠어요? 안 쓰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통에너지에 대해서 환경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태양광 쪽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쪽에 가격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면. 세일가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다면. 안 팔리잖아. 그런 개념을 인식하셔야 돼요. 정책에 따라서는 실적이 다시 둔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요인에 의해서 보고서도 제한적이고. 수급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이에요. 기아의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OCI 차트 한번 볼까요? 그 차트에서 수급 논리만 좀 놓고 볼 건데. 최근에 OCI가 수급이 들어와 있을 수는 있어요. 주가도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개인 수급 보시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것이 말 그대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급이냐. 뭐 여기까지 수급이 더 들어와서 앞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냐. 저것이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흐름이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결론은요. 저평가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은 제한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기아의 경우에 이러한 흐름이 어마어마한 수급과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 정체 상태의 실적 전망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실적 전망치죠. 아까 걔는 흑자전환 딱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체죠. 근데 얘는요. 2020년 2조짜리 영업이익이 10조 예상치가 나옵니다. 25년에. 현대차는요. 2020년도에 2조 5천억짜리가 현 기준에서 10조가 나옵니다. 그럼 실적으로 보고 저평가로 본다면 얘를 보는 거지. 개풀이나 무슨 뭐 예전으로 우리도 매매했던 HMM. 우리도 매매했던 OCI. 개풀이나 이번에 정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 DBI 탭. 그거를 저점으로 인식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실적 개선폭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 피추엠도 없죠. 포스코 피추엠 우리는 얼마 갖고 있어요. 20%에서 절반 뺏겼죠. 어찌됐건 뺏겼잖아. 윤정도가 전략을 1.5%에 차익 실현 합시다 해서 또 3%에 차익 실현 합시다 해서 뺏겼으니까 나머지 절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정리하셔서 포스코 피추엠 10%를 사세요. 어떤 거 정리해서. 포스코 엠텍도 전략 매도.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변동이 가볍다 할지라도. 포스코 피추엠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부대에 새롭게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차분차분 대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예를 들면 JEO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2차전지의 기준이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JEO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차전지에 연동되어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갔던 거는 거래대금이 빵하고 터져졌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의 연소성. 그리고 앞으로도 거래대금이 터질 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 거래대금이. 창사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 더 터져 있다. 거래대금은 선행한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둔화되어 있잖아요. 빼고. 빼고 나와서 거래대금 터질 때 그때 다시 들어가면 돼. 언제? 거래대금 터질 때. 그게 언젠데? 윤종두가 매매사인 드리면 안 드리면 거래대금이 안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명확하게 거래대금 터졌을 때 이럴 때 주간단위에 들어가서 이럴 때 힘없이 거래량 없이 고점 넘길 때 명확하게 4월 11일 날 전략 매도 끝. 정리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얘가 펀드멘탈이 좋아요. 2차전지 종목은 펀드멘탈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SK 그룹주가 아니라 삼성그룹주든 현대그룹주든 어떤 그룹주든 포스코 그룹주든 다 필요 없어요. 대그룹이라고 해서 아예 필요 없어. SK바이오사이언스 고점 대비 얼마? 80% 밀려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조금 전에 OCI랑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거품이죠. 프리미엄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들여다봅니다. 왜요? 제 이유는 정리했는데 얘는 왜요? 얘는 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졌고 미끄러지는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수급 범위가 제한적으로 7,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수급이 엄청나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지가 되면서의 흐름 다행히 오늘 강력하게 돌리는 흐름 이번 주 단위까지 목요일 금요일 남아있는데 내일하고 모레 거래가 안 터지면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 터지는 날 보면 돼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 거래가 수반되고 앞전고점을 넘겨준다? 그럼 최소 5M에 20M에 주번거래량을 넘겨요. 그 다음 범위에 그럼 또 보면 돼요. 결론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제 이유는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지금. 얘는 지금 오늘 1,300억이란 말이야. 마감대까지 그래도 20이 전후에는 놓여줄 수 있는. 근데 제 이유는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270억. 안 돼요. 700만 주 터져서 3천억 정도 터지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들어간 거지 270억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분명히 며칠 전에도 매도센 드렸어요. 앞전에 누적 수급이 좋다. 이거는 공매대차 상환일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적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집이 돼 있지 않느냐.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손박힘도 있고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여다봤던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왜? 2차전지가 다 그래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거래대금이 창사일에 주간단위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돼. 그리고 수급도 정체야. 근데 유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래대금 자체가 극감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문자 사인이 안 나갔어요.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무백스처럼 중간중간에 차익실현 재진입 그럼 그 기준을 다 지켜주셔야 돼요. 얘처럼. 진입? 손절? 그럼 손절해야 돼. 재진입하라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처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진입 이후에 0.84야. 그럼 얘가 만약에 탈태로 나와. 그럼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떠있는 종목을 들어가신 기준이라면 태주전자재료 신호가 나왔겠지. 당연히 나왔어요. 10만원 초반에. 여기서 나옵니다. 거래 터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꺾였죠. 정리해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도 정리해야 돼요. 내일 오르면 어떡해요. 내일 오르려면 거래 터져야 돼요. 예를 들면 윤종두는 정확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어저께 얘 에코프로 움직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개뿔 안 됩니다. 왜?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짱 공략주로 에코프로를 넣을 겁니다. 근데 시간에서 밀려버려. 에이 빼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LNF를 넣습니다. 왜? 어제 기준에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를 오래간만에 상당히 터져준 거거든요. 상당한 거래를 터트려줬단 말이에요. 1조 가까이. 오늘 그러면은 300만 주 기준 자꾸 들여다보자. 근데 300만 주가 안 터졌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 5% 수준뿐이 못 올라온 거예요. 내일 그럼 또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또 터질 수 있기를. 오늘 6천억이잖아. 태주전자재료 270억이잖아. 어제 코스모와 거래대금도 없이 6% 올라왔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변동성에 와 쫓아가야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이럴 때 거래대금 터질 때 들여다본다고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1조 막 넘길 때. 그러면서 거래대금 수반될 때 3,500만 주짜리에 2만 8천원 2만 9천원 넘기면 1조 넘기잖아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거래대금이 극감을 했는데 어제 같은 날 잠깐 올라왔다고 흥분해가지고 이야 이거 또 갔다. 쉴만큼 쉬었다. 뭔 개뿌리 쉴만큼 쉬어. 얘 보세요. 얘도. 2차 전제는 자칫 잘못 죽으면 테슬라처럼 고점 대비 70%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가 미국 시장 시가총액 5위가 70% 가까이 빠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애들 전부 다 프리미엄이 높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60%에서 80%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런 기준점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코스마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야 이거 지금 가는 거 아니야? 가기는 개뿐이네 거래대금 터져 이거지. 누가 들으면 상한극 하는 줄 알았어. 상한극. 재밌어요? 웃음이 나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세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 안 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례 기준을 설정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2차전지의 정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 시가총액 6조짜리가 8%, 9%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 12조짜리가 어찌됐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난주 중반부터 해서 많게는 100%까지 올라왔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밀려봐야 2% 오늘 밀려봐야 약과 배요. 퓨처엠은 오히려 아직도 7% 강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 41만원 이탈되면 전략 매도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고 문자를 보냅니다. 또 문자를 보냅니다. 차익 실현할 때도 매수할 때랑 똑같이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2차 차익 실현의 범위 41만원 이탈시 100%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표 주가까지 지워버립니다. 신규 편입자 간망도 지웁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41만 천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이 우리 기준에서 10% 비중 갖고 있어요. 차익 실현 범위 분명히 설정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나갑니다. 매직 계산기 38만 2천원으로 해서 문자 보내세요. 38만 2천원으로. 어제 우리 옥돌정 선생님이 제 편입하신 포스코 DX도 정립니다. 손절입니다. 일단은. 안타깝더라. 내일 매매하면 되잖아 우리가. 뭐가 무서워. 지금. 저도 지금 자를 거니까. 포스코 퓨처엠 저도 자를 거니까. 그리고 포스코 엠텍 정리하세요. 포스코 엠텍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만약에 DX도 갖고 계신 분들. 포스코 그룹주들. 일단은 싹 정리. 싹 정리. 이왕이면 최고점에 잡아드리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주력은 뭐였어요. 포스코 퓨처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아요. 조금 전에 복수전 합시다 할 때에도. 개별은 모르겠는데. 엉엉엉 했잖아요. 자. 38만 2천원에. 어제. 옥돌정 선생님. 전량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의 기준이신데. 응. 그죠. 그 기준에 지금. 41만원 공방. 제가. 제가. 이거 캡처할게요. 응. 제가. 이 기준에서. 다시금 돌려요. 그럼 또 따라 붙으면 돼요. 응. 다시금 돌린다면. 개인들이 흥분해서 돌린다. 아니라고 그랬죠. 관여도를 놓고 본다 그랬죠. 매수와 매도의 수급 동향 부분을 본다 그랬죠. 이제는 초록색도 아니라고 분명히 파란색의 기준에서 1.5% 3%를 기준 잡아드렸어요. 내일 또 들어가면 됩니다. 내일 우리는 촘촘하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응. 그리고. 이 기준에서 3분의 1은 아니에요. 2분의 1 정도 들어오면은 초록색깔로 표시를 해서 편입 설정을 고민해 본다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세게 들어 올려주면 좋죠. 어. 이게 뭐 무조건 밀려야 돼. 어. 아직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절반을. 10%를. 무조건 밀려야 돼. 아니란 말이지. 거료대금 충분한데. 다만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밀리면 주력주에 대한 매도 사인을 일으켜 드리는 적이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단은 오늘 뭐 뒷심을 발휘해서 다시 들어 올린다 할지라도 정리 기준 설정을 잡고 그리고 대처한다. 얘네가 무너진다고 전체 종목이 급격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고. 우리 제니코코 선생님. 제이요. 매도. SKI 테크놀로지. 보유. 대주전자재료. 매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가 레인. 매도. 안 봐도 뭐. 1500억짜리. 이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종목의 기준은. 매도입니다. 그리고. 공포관 갖지 마세요. 막 투매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응. 포스코. 그. 퓨처엠. 또 살 거라니까. 그리고. 전일대비 7% 올라와 있어요. 초강세 흐름이야. 그러니까. 괜히 그거 팔면서 나머지. 막 그냥. 아이 나 만족해. 그러면서 막 갑자기. LNF도 팔아버리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포스코 엠텍 매도. DB 하이텍 매도. DB 하이텍 잘 보세요. 1,100만 주씩 터지든. 1,050만 주씩 터지든. 종목이. 90만 주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거래. 기준이. 안타깝지만 정리하고. 거래 터지면 본다는 거예요. 그래. 거래 터지는데. 잠깐 반등 나오는 걸 가지고. 거래 터졌다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정리입니다. 정리해요. 정리하시자고요. 네. 그리고. 기아. 비중 확대. 지금 5% 뿐이 없잖아요. 이게 비중이. 최대 20% 까지 채우세요. 최대 폭은 30% 까지 채울 수 있어요. 최대 폭은 30%.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에서 20% 까지 채우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싹 다 정리되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20% 수준이 남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 일정 범위 아이테크놀로지도 차익신을 하시고. 그리고 제니 코코 님도 지금 포트 보니까. 혼자서 매도의 기준이 안 잡혀 못 잡혀. 그죠. 힘드시죠. 결론은. DB 쪽 종목 검색기 무조건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종목 검색기의 신호라도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종목 검색기에. 그렇게 하고. 이런 무백스 같은 상한가 종목. 6%에서 상한가에요. 초대박입니다. 오늘. 응. 1조 이상짜리 종목 나오기도 전에 얘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속됐어요. 그 무백스의 흐름이. 그 무백스의 흐름에 그 수익 범위. 응. 지금 보실까요. 1조 미만짜리는 매수세를 안 낸다고 그랬고. 자. 무백스. 3745원에. 9시 14분부터. 9시 14분이 아니야. 9시 6분. 13분. 어. 19분. 또 몇 분이야. 56분. 응. 계속. 뭐. 이왕이면 이제 제꺼 핸드폰 기준인가 이게. 하나 기술도 떠 있었네요. 12%. 이런 흐름에서 이러한 매수세인이 나옵니다. 어. 이러한 매수세인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상한간데. 어. 현대모비스 2차 VIA. 어. 차익 실현. 우리 것 대신은 왜 활용 안 하냐고. 아. 활용이 못하게 되어 있었구나. 오케이. 결론적으로 하나 기술도 12% 해갖고 떴죠. 조금 전에 보니까. 편입되고. 탈퇴되면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그리고 전략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전략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 전략을. KG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떴단 말이죠. 오늘 장중에 뜬 그. 종목군. 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모백스 6%에서 상한가. 하나 기술 12%에서 23%. 퓨처엠 3%에서 10.6입니다. 근데 밀려 내려가면 차익 실현하자라는 게 기준인 거고. 그죠. 엔캠 6에서 뭐 9%인데. 좀 전에 뭐 보도전에는 뜬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관심 그다지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SK 아이테크놀로지 7%에 뜨고 9%인데. 우리는 좀 일찍 들어갔고. 위메이드도 잠깐 떴다 말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탈퇴가 되고. 여기서 지금 없으면 다 탈퇴된 거 아니에요. 탈퇴되면 정리하셔야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검색기가 있으면 예약 매매까지 되잖아요. 나 41만원 이탈 되면 전량차익 실현해줘. 그럼 나가서 볼일 보실 수 있잖아. 안 밀리면. 안 밀리면 갖고 가서 수익 기준 잡으면 되죠. 뭐가 무서워. 막말로 오늘 7%까지 오른. 응? 포스코 피추엠이. 내일 당장에 막 35만원 수준에 우리가 판입할 수 있게끔 막 밀어주나. 우리가 차익 실현했다고. 아니지. 오늘 전일대비에서 7%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결론은 2차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오늘도 최상위의 대부분이 2차전지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당장 소형 잡주에 고민도 거래해서 없어진 것처럼 거래가 없어질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무조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저 수익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 포스코 피추엠의 오늘의 19일자에 또 수익까지. 응? 어제도 피추엠 수익 있잖아요. 19일. 아, 검색기 안 떠서 그런가? 어찌됐든. 그 수익을 왜 놓치십니까? 왜 전화 안 하세요? 지금 VVIP방 100명이 넘어서고. VVIP방도 80명이 넘어서고. 유료 전체 합치면 200명이 넘어가는데. 선배분들은 수익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합리하십시오.